우와 힘으로 한번 해봐도 넓은 데서 링이 크다 오늘은 여기 애기 고양이라도 하나 나타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장난감 하나 찾았네 까미야 까미 까미 까미야 까미 까미 까MINospre 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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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홍천의 산짐승들 피곤하겠다. 우리 깡보라. 까미의 뒤쪽을 보시면 누런색깔이 살짝 나오죠? 극신 Association 울리고 그 비윽 응? 흠 이리와 호라언니처럼 뭘 뭘 또 주워먹고 아이고 아이고 가미 오? 오, 아, 하나, 까미, 오, 아. 아, 하나, 까미, 오, 아. 뭘 잡으러 가는 저 포스 이야 개다야 강아지가 아니라 개네 이제 강아지라 부르면 안 돼요 개라 불러야 되겠네 까미 우연의 일치인가 딱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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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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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보라 맞네 보라 맞네 보라 맞죠 곰돌아 이리와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이게 카메라가 다 안 잡힌다 야 그래 너네 둘이 싸워봐 뺏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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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다시 떨어뜨린거 주워온다 이리와 설기 이리와봐 야 까미가 장난 아니다 에너지가 설기 뽀뽀 이리와 뽀뽀 한번 해 와 여기 부딪히는 강도도 굉장히 강하네 우리 곰돌이가 야 이거 봐 이거 가죽 좀 봐 야 갔다 갔다 애들 갔어 애들 갔어 가봐 애들 갔다고 또 온다 가봐 그렇지 뭐야 아우 이리와 뽀뽀 뽀뽀 아우 아우 잠시만 아우 잠깐만 잠깐만 전화해줄게 제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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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빨리와라 까미 까미 이리와봐 지름을 아는건가 설기 이리와 응 이제야 5일 뒤면 못보겠네 우리 설기 설기야 똘똘하게 생겼네 우리 설기 응 힘도 세고 참나 패드는 아침에 갈아야되겠다 한번 싸워봐 어 오줌싼데서 한번 싸워봐 아우 요거 눈이 아주 이제 맨 처음에 우수에 찬 눈이 아니라 지금은 장난기가 아주 그냥 가득 찬 눈이네 요거 이제 지금 보니까 응 오히려 우수에 찬 눈은 너가 아니라 얘다 얘 설기 설기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야야야 잠깐만 놔봐 놔봐 왜 뭐 있어 왜 뭐 있어 여기 뭐가 있니 내 옷보고 그러는거야 까미 까미 여기 좀 봐봐 까미 뽀뽀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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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그냥 박치기를 하는구나 여기에 자 근데 너무 가까워서 이 촬영하기가 얘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요기에 딱 누워갖고 까미야 까미야 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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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즈를 저기다 한번 발라놔 볼까 통에 들어가는지 그래 또 한 번만 그렇지 치즈 치즈 찾아 저 안에 있어 저 통 안에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까미 까미 코가 좋구나 또 하나 날텐데 냄새가 자 누가 들어가나 보자 아 설기 설기 아이고 곰돌아 어떡하니 아 설기가 먹었네 하나는 까미가 먹고 하나는 설기가 먹었네 까미 이리와 뽀뽀 한번 해 까미 뽀뽀 까미 뽀뽀 까미 뽀뽀 설기가 먹었어 응 설기 잘했어 에이구 곰돌아 곰돌이 엉덩이 좀 봐 비켜봐 곰돌아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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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 잠깐만 야 참 정신 없다 까미가 엄청 활발해졌네 까미야 까미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싸워 이리 와서 싸워 까미가 작기가 됐네 하나 귀가 하나 섰어 너 응 너 귀가 하나 섰어 응 곰돌이는 다 접어져 있고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다고 이거 해 보셨어요 집에서 이 주둥이 꽉 짓는거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에 거기를 파지 말라고 거기는 그 중요한거 두쪽 있는덴데 왜 자꾸 파 그래 까미야 막아줘 응 저쪽에 가서 해라 좀 이제 보이죠 여기 색깔이 이제 누룩끼리 해지는거 장판 색깔이 나잖아요 이 개털색이 장판 색깔이 나요 까미 색깔이 아 아 아 아 아 녹화를 안 눌렀어 니 꼬리 잡기나 해라 여기서 그래 그래